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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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에 완벽하고 서울대 출신의 공부도 잘한다 그러고 피도 크고 잘생기시고 이러셔서 뭐랄까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수다쟁이세요. 감독님하고 이상윤씨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정말 쉴 새 없이 떠드시거든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되게 정겨웠고 완벽한 서울대의 그런 모습, 어떤 선입견들이 사실은 아닐 수 있구나.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서울대생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. 제가 약간 수다스러운 편이긴 한데 감독님과 같이 있을 때 말을 많이 했던 건 감독님이 저한테 시비를 되게 많이 거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대거리를 한 것 뿐이고요.